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2024년 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산이라는 제목이라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올해 2023년을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에게 일단 결산을 같이 해보자 라는 취지로 찍습니다. 물론 내년 수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본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2024 수능 결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늦은 감 있죠. 여러분 때 늦은 감. 왜냐하면 지금 2025학년도 수능 얘기를 막 해야 할 때잖아요. 커리큘럼도 올리고 학습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확실하게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2024 수능은 아직 너무나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답답하다. 수능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뭔가 누군가 명쾌하게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지속되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침잠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든 우리가 같이 온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정리해보고 결론 지어보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걸 못하면 상처가 되고 그걸 못하면 또 그냥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기 쉬울 테니까. 아니면 너무 오판한 채로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겠죠. 이번 수능을 엄청 잘 친 것들을 일단 칭찬해 주고 싶고 축하해 주고 싶긴 한데 대다수에게는 좀 힘겨운 수능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꼭 해야 되겠다. 남들이 시작할 때 나는 결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첫째는 수능 자체에 대한. 선생님은 수능을 뭐 이렇게 고정된 하나의 평가원도 그냥 하나의 회사 국가 조직을 이렇게 고정된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적인 사람이 하는 일로서의 평가원 수능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둘째는 이게 또 공부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강. 메가패스 사고. 2025 메가패스 이미 팔기 시작한 지 한 한 달째 되고 있는 거.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회사 관계자분들과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이렇게 하려고 마구마구 마구 열심히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타고 공부하는지에 여러분의 선택이 또 있는 거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우리에 대한 얘기. 선생님에 대한 얘기랑 여러분의 얘기를 조금 해서 결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타이틀만 좀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 얘기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래도 명쾌하게 한마디라도 해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언론 문제야 사실. 이게 킬러가 있었냐 없었냐. 킬러는 용어가 뭐냐. 이게 사회적으로 통합이 안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가 되게 헷갈리고 하면 좀 정리라도 해둘 것이지. 하여튼 뭐 그런 걸 구구절절히 따지기보단요. 핵심이 무엇이냐. 수능술제 리더십이 변경된 거라고 봅니다. 이 리더십이란 게 뭐냐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십.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그의 노선과 방향 이런 거일 텐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추가하면 좋겠냐면요. 인프라?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겠죠. 그렇죠? 노하우? 오랫동안. 오랫동안 어떤 작업을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을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능수학으로 수능수학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핵심적인 사람들. 그들이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것이고 그들 간의 어떤 인식체계가 정리된 인프라가 있겠죠. 이것이 올해 교체된 거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변경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어느 게 가능해지냐면 누군가 일시적인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음모론. 뒤에 누가 이렇게 뭔가 이번 수능을 애들 괴롭히기 위한 이런 방식의 인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단 단적으로 평가원 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를 추적해보면 교육평가 영역에 진짜 전문가이신 평가원은 원래 교육평가라는 전공이 있어요. 그쪽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번에는 교사 출신이시고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이 평가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출제위원들에서도 교사 출신이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그때 6평 직후에 6월 22일 날 수능 수학의 어떤 기조가 변했다. 이거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인증글을 넣어놨어요. 남겨놨다. 역사로. 그때부터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모의고사도 만들었는데 아 이게 리더십이 변경된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한 번 바뀌면 쭉 가요. 처음에 매우 서툴 것이고 뭔가 좀 이렇게 예전 간 달라서 느낌도 상당히 나한테는 새롭게 낯설게 느껴지고 불편한 점들이 생기겠지만 이번 수능은 그 불편함이 너무 거대하게 증폭돼가지고 과목반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한 그러한 지점이 나타났지만 그건 평가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번 수능 발표하고 나면 아마 약간 참아왔던 화들이 좀 터져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리더십이 변경돼서 생긴 현상이다. 일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험이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얘기는요. 우리 얘기에요. 우리 얘기에요. 우리. 주로 선생님들 얘기인데 실전 커리큘럼이 사실상 붕괴된 해였다고 봅니다. 실전 커리큘럼이 뭐냐.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개념. 연습 이렇게 나눠볼게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이라고 불러요. 실전 개념. 그죠. 실전 개념이 뭐예요. 교과 개념이랑 좀 다르게 수능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함수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조건을 지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하나의 정형화되고 나름대로 유형화되기도 한단 말이지. 이걸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 수 있게 알려주는 것. 이게 실전 개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습. 요즘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라는 대표적인 게 실전 모의고사지. 아 실전 연습이란 것도 우리가 많이 의존해오는 커리큘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올해 실전 커리큘럼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던가요. 수능이나 6평, 9평 수능에 작동이 됐었을까. 잘 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 스스로가 논평가는 아니고 선생님도 강사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전 커리큘럼은 기출에 단연간 축적된 어떤 요소들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 출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서 스타일이 자꾸 자꾸 새롭게 모색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작동하지 않은 게 정상이죠. 잘 작동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겐 답답했고 혼란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자부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6월 22일 날 6평 이후에 쫙 흐름을 보면서 선생님이 노선을 바꿨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주 짧게 표현한 학평수로 고1수학이 강화되고 있다. 자연수 정수 조건과 같은 기초 수학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이게 조금 더 학평스러워지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선생님이 학평의 반영 비율도 높이고 이러면서 하반기 커리큘럼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궁금하시면 선생님 공지글에 거기 써놓은 글만 봐도 좀 아실 거야. 이렇게 좀 변화를 모색했다라는 정도로는 자부심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겨울받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기존 기출을 선생님도 기존 기출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가 또 내년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하여튼 이것이 그대로 내수능에 직결되고 점수를 올려주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두 가지 요인 모두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인 것 같고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환경이 변할 때가 있어. 여러분이 경험한 것으로는 아마 전학을 가는 거 이런 거 있죠. 전학을 갔는데 기존 학교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 이러면 아니 이게 무슨 상태지? 내가 여기서 교우관계를 잘하려면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탐색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환경의 변화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또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사 아직 안 다니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사장님이 바뀌고 임원진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어떻게 가는 거 망하는 거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2014년에 메가스터디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어요. 2014년. 야 그럼 메가스터디인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런데 그때부터 메가스터디는 방향을 잘 잡고 지금 아마 되게 좋은 그래도 온라인 입시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로 10년을 달려온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해에는 당황이 혼란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탓은 아닌데 그게 그랬었던 거구나. 나중에 보면 되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올해 수능이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드라이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세 번째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올해 혹시 6평, 9평 수능을 거쳐오면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거나 그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성적도 잘 안 나와서 괴롭고 힘든 여러분이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격려라는 말이 꼭 잘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설명을 잘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다. 물론 저 올해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격려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이러면 격려 정도가 될 텐데 올해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무 혼란을 많이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탓이 아니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격려. 정말 올해 열심히 했고 6평 이후에 뭔가 그래도 방향이 좀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래도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또 격려해주고 싶고 올해 모두에게 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먼저 격려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었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한 가지 사과할 일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약간 소심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6월 달부터 9평 넘어오면서 사실 시즌3 선생님 모의고사로는 시즌1,2가 6평 직후에 나온 거였는데 시즌3가 9평 반영해서 약간 난이도를 낮췄거든요. 하지만 시즌4에 온라인에 시즌4가 없었어. 이거는 교재를 제작하고 배송하고 이런 시간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못한 건데 현장에서 진행한 시즌4에서는 난이도를 다시 확 올렸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방심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난이도를 구석구석 좀 높였어요. 기조에 있어서는 맞았다고 보는데 9평 이후에 야, 이분은 이제 킬러 없어. 너무 쉽게 쉬운 수능이 당연해라고 생기는 인식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반영한 마지막 파이널을 인강으로 개설하지 못했다는 것 혹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캐스트를 통해서라도 강조해주고 방심하지마. 뭘 더 해야 되라고 좀 더 많은 경고음을 알려줬어야 됐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좀 들더라고요. 그 점은 올해 수능을 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진짜로 전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인사. 이 인사도 사실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깊이 아쉬워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될지는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대학을 가겠죠. 반수했던 친구들도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더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수능을 통해서 내가 입시를 마무리 짓지 않고 좀 모색하면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친구들도 생길 텐데요. 어떤 길로 가든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좋은 길로 또 열심히 힘차게 갈 수 있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 약속 이건 다짐이죠. 다짐. 내년은 선생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을 펼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이 변경됐다. 수능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다. 이건 출제 기조.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변경되면 그대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갈 거란 말이죠.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좀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풍부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커리가 하반기 모의고사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앞단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쫓아올 수 있고 좀 보편적인 커리를 좀 많이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막 민첩하게 변화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시각을 형성해주고 안정된 커리큘럼을 최대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판 파이널에 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할 때 앞단에서 상반기 때가 사실 훨씬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놓치면 뒤에가 더 힘겨워요. 그래서 상반기 때 겨울방부터 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으로 가신 친구들은 가실 분들은 디도 돌아버지 말고 가시고 그런데 아 내가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아니면 과외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 선생님과 함께 했든 막판에 조금 했든 처음 보는 인간이든 간에 올해 수능 시험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 시험을 불과 한 열흘 전에 마무리 짓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점으로 결산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2월부터 선생님은 또 약속한 대로 2025 수능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요. 어디 가서도 우리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어. 플라나리아 같은 그렇지? 목이 딱 잘려도 다시 이렇게 생긴다니까. 여러분 건승하고 희망찬 2024년 2025 수능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